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김종웅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하루 너무 힘드시죠? 지금 굉장히 힘든 겨울방학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1년에 대한 그런 걱정과 어떤 계획과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면서도 각오를 굉장히 다지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1년의 공부 과정을 계획하시는 가운데 혹시 좌우명이 있으신가 싶어서 제가 이번 캐스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좌우명 혹시 있으세요? 보통 보면 예전에는 이제 가훈이라고 해서 집에서 이제 뭐 잘 살자, 행복하자, 건강하자 이런 것도 있었고 또는 어떤 위인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와서 자기 책상 앞에 써놓고 아 되게 멋있는 것 같아 하면서 그거를 바라봤던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워낙 좀 빠르게 시대가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잠깐 멈춰서 나 자신을 돌아보거나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해서 좌우명이라고 제가 제목은 접었지만 지금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1년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의 그 복잡한 마음 그리고 머릿속을 한 번쯤 잠깐 쉬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 좌우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좋은 좌우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만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면은 성공하려면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이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입 닥쳐! 같지만 어쨌든 간에 성공하려면 귀를 열고 입을 닫아라. 말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좌우명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아, 이런 좌우명도 있구나. 인내는 어떠한 실력보다도 강하다.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공부하다가 중간에 아, 나 안 해. 아, 하기 싫어.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펜 던져놓고 팔짱 끼고 졸기 시작하거나 또는 화장실 가야지 별로 급하지 않은데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인내를 좀 길러내시면은 분명히 실력보다 강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이분이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다음, 큰 야망을 품었을 때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힐러리 클린턴이 이야기를 합니다. 큰 야망을 품었을 때 목표는 높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목표가 내 현실 수준에 맞게끔 낮으면 그렇게 노력을 잘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는 내가 도달할 수 없을 만큼 그렇다고 너무 저기 우주 멀리까지 가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높게 잡으셔야 거기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다 보면 결국 실천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긍정의 힘, 긍정의 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게 진짜 실제 제가 경험을 해보기도 했고 많은 학생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냥 뱉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난 분명히 해낼 수 있다. 자기 스스로를 믿어주고 응원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끝끝내 분명히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고요. 실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을 보기 전에 여기서 잠깐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다가 책상에 많은 걸 붙여놓지 않습니까? 학습과 관련해서 포스트잇도 붙여놔요. 아니면 내가 잘 까먹는 게 영어 단어도 붙여놔요. 뭐 사진들도 붙여놓을 거고요. 친구들 사진, 부모님 사진 모든 게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좌우명과 같은 이런 명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분명히 흔들릴 때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지금 겨울방학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야지 학구열이 불타고 가구가 딱 잡혀있는 지금 이 시점이면 그걸 참 뭐랄까 와닿지 않겠지만 날씨가 좀 풀리고요. 벗고 씹히기 시작하고요. 뭐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 일정에 굉장히 바빠서 치이고요. 내신 준비하고요. 또는 뭐 N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전한다는 그런 박탈감, 친구들, 주변 친구들의 박탈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의 멘탈을 잘 잡을 수 있는 게 아 물론 주변의 친구들의 도움 눈을 받는 것도 좋고 조언을 받는 것도 좋고 잠깐 쉬면서 영화를 본다거나 주위를 환기시키는 것도 좋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방향을 정해놓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즉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을 정하는 게 저는 좌우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우명을 한 번쯤 어떤 좌우명이 좋을까 나의 인생의 좌우명은 무엇이 될까를 생각한 뒤에 책상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잠깐 졸았어. 자책하겠죠. 아 왜 졸았지? 아 미쳤나 봐. 아 왜 이러지? 그럴 때 좌우명 딱 보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지 라는 각오가 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또는 너무 거창합니까? 1년 동안의 공부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어떤 슬로건과 같은 걸 만들어 두시면 꽤나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 슬로건을 여러분들이 보는 핸드폰 바탕화면 또는 어떤 필기 도구, 책, 책상 어디든지 붙여놓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해서 저는 좌우명이 있습니다. 제 좌우명 보여드릴까요? 아 보기 전에 제임스 캐시카펜 캐시펜이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성장한대요. 그렇대요. 실제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는 게 맞고요. 제 좌우명은 이겁니다. 나를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 만든 말이에요. 물론 여기저기서 뭔가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뭔가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거 너무 괜찮다. 그래서 제 좌우명으로 삼아왔고 제 일기장이라던가 일기를 써요.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일기장이라던가 모든 소지품에는 이게 써 있습니다. 맨 앞장에. 그래서 나를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내 스스로에 대한 무한 신뢰와 제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주는 겁니다. 왜요? 누군가가 공부하라고 시키면 하기 싫잖아요. 스스로가 해야겠다라고 끊임없이 여기서 뭔가 채찍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치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조금 채찍질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뭔가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일기장 이야기를 여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초반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간이 굉장히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워낙 할 공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공부한 거 보고 영어 단어 확인하고 뭐 책상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자기 전에 누워서 핸드폰 조금 보다가 자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일기라는 걸 한번 써보시면 참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죄송하게도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요즘에는 잘 못 써요. 요즘에는 잘 못 쓰는데 일기를 썼었어요. 일기장이 있습니다. 있어서 하루에 매일매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쓰고 싶을 때 한 번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오늘 뭐 했지 오늘 뭐 했지 오늘 뭐 했지 이런 거 쓰는 그런 스케줄러가 아니고 그냥 자신의 현재 마음이나 나의 각오나 나의 그냥 잡다 생각들을 쓰면서 정리하면서 덮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일기장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공부를 했는데 너무 졸았어. 너무 한심해. 그럼 그거를 혼자 한심하다고 툴툴대지 말고요. 일기장에 쓰면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풀면서 나는 오늘 졸았다. 아 근데 너무너무 한심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뭐 해야 하지. 왜 그랬지. 등등등 쓰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하루 이틀 쌓이지 않겠습니까? 쌓이고 나서 나중에 한 번 펼쳐보세요. 2, 3개월 전 걸 펼쳐보세요. 굉장히 오글거려요. 내가 그랬나? 내가 저런 생각을 했나? 그런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분명히 발전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예전의 일기장을 보면은 유치하다, 오글거린다, 발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좌우명이나 슬로건을 정하셨으면 그 방향성에 맞게끔 노력하시고 노력하시는 가운데서 스스로 끊임없이 그 방향성이 맞는지 내 좌우명과 맞춰서 같이 가고 있는지를 일기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하루하루가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래서 힘든 수험생활, 이겨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겨울방학이 이제 막 시작이 됐고요. 이제 2020학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긴 시간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눈 깜빡! 하면 지나간다고 하지만 실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 하루하루가 정말 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힘든 하루하루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방향성을 흐트러지지 않게끔 좋은 좌우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의 좌우명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또는 여러분들만의 슬로건이 될 수 있는 단어나 어떤 목표의식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 내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도전의 시작이 될 거고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 설정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도전을 제가 열심히 긍정의 힘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김종웅이었습니다.